안녕하십니까. 진주스케이터 마겔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서북 경남쪽에 진주 볼파크가 생기게 돼서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. 많은 스케이터 분들께서 놀러오시고요. 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.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스케이트 파크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. 트립파크는 초보자용이 왔으면 쉽게 탈 수 있을 것 같고 도울은 약간 에어파크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 파이프 잘 타는 사람이 왔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처음 봤을 때부터 재밌겠다 이 생각했죠. 어떤 기술을 할까 이런 생각? 도울이 너무 재밌어요. 슌 Paris 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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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거 맞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